가보세요 뽈락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뽈락입니다 다시? 이상해? 내려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길이 없네 길이 어떻게 가야 되지? 추우니까 일단 추우니까 불 좀 피우고 갈게요 일단 나무를 가져가게 돼서 쓸만한 게 안 보이네 이렇게 아 너무 커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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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눈 속에 파묻힌 거 말고 이렇게 눈 속에 다 끊어볼게요 맛조개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됐네 구시돌로 해서 해볼까요? 이렇게 해서 불을 펴 볼까요? 붙을까요? 이렇게 아 내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불을 펴 볼게요 불을 떼 볼게요 네 여기 손으로 한번 펴 볼게요 이거 구멍이 열렸다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춥습니다 아 물 그만 놔 아 아 아 어떤 쪽인지를 보여줄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까지 들어가냐 너무 길게 들어가네 저긴거 여기거든요 다 손으로 파면 있어요 보실래요 여기 제가 이거 잡으러 왔는데 여기 저게 저게 자 이게 홍마족인데 보이시죠 살아있는걸 또 보여줘야지 또 믿지 요거를 이렇게 쏙 해서 잡았는데 지금 이불 담고 있네 이불 어 야 여기 많이 있는데 예 딱 짝 이쪽 한번 파볼게요 여기 여깄네요 홍마쪽에 제가 이거 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홍마쪽이 뒤집으면 있다 낙지가 있나 오 오 왕둥아 잡았습니다 왕둥아 하 하 낙지 많네 하 하 뽈쑥이가 낙지가 많네요 역시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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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불을 빼라 아 조금 쉬었다 갈게요 어 낙지 있다 여기에 섞어버려 머리야 머리 니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말도 안돼 나 힘들게 놨는데 말도 돼 말도 돼 후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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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찍고 보냈는데, 다 아, 역시 아 시랄 뻔낙지 도마 아들 別 mij 누워 오케이 죄송합니다 v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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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이게 비싼 이 값이 죽어있네요. 비싸니까 홍고시라고 하죠, 홍고시. 오늘 조각이거든요. 아까도 보셨겠지만 있어요. 자, 낙지. 이게 뻘낙지입니다. 뻘낙지. 지금 추워서 애들이 가만히 있는데, 좀 더 제가 요리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옷 다 베렸어요. 봐보세요. 맛조개랑 낙지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. 설경 봐봐요. 눈 엄청 많이 오는데,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, 해루질화로는 뻘낙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십시오.